형 반대로 빠져있네 겨우 우리 마음속 뒤로 빠져네 나도 계속 당황했어 제스처 같았어요 좋았어요 겨우 유럽 어딘가에서 쉬고 있는 것 같다 꼬마 꼬마 어? 마지막 거... 괜찮은데? 아, 잠시만요 저 피곤한 게 잘 안 나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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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어, 마지막 거 괜찮은데? 멋있어 마지막 거 마지막이 잘 나왔네요 네, 마지막 잘 나왔나? 어, 잘 나왔어 그때 물음 임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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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? 그래. 승리가 왠지나? 승리가 좀 맞는 거 같은데? 맞네. 잘해져서 다행이다. 시가 오래 끌어주자. 아 좀 더 빨라 좀 더 빨라. 이번엔 진짜 빨리 안 돼요. 아 만족스러운 수빈아 널 보고 싶다 만족스러운 넌 이제 안 가르고